오늘은 아기를 위한 깐깐한 다시마 육수 만들기 비법 레시피 2종 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기를 위한 깐깐하게 만든 다시마 육수의 비법 레시피 2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60에서 정성껏 추출하는 고운 비법으로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저온 추출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레시피를 통해 아기와 어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육수를 만들어 보세요. 1. 고운 추출 비법 레시피 일반적으로 육수는 끓여서 먹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기가 먹기에도 안전하게 끓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깐깐하게 만든 육수는 냉동에 두면 면효리,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물론 아기 수프나 이유식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저온 추출 방법에 비해 빠르게 다시마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 준비 다시마 20지에서 30지 물 1리터 크기는 냄비에 들어갈 정도면 자르지 않고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에 먼지를 잘 털어주세요. 단 강한 힘으로 닿게 되면 표면이 손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마는 자르지 않기 만들기 과정 물에 담가 놓기 손질된 다시마는 물에 잠기게 넣고 30분 이상 우리면 좋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잠깐이라도 물이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의 온도가 차가운 겨울철에는 1시간 넘게, 여름철에는 30분 이내로 우려도 괜찮습니다. 끓이기 시간이 되었다면 중약불로 되도록이면 천천히 끓여주세요. 불 끄기 냄비 바닥이나 다시마 주위로 기포가 생기면 불을 꺼주세요. 온도계를 사용할 경우 육심로 우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온도계가 없을 경우 냄비 바닥이나 재료 주위로 기포가 보이면 불을 끄고 1시간 이내로 우려주세요. 저는 육심를 맞추고 50분간 우려 재료의 모든 맛 성분을 모조리 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아기도 맛있게 먹일 수 있습니다. 꺼내기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다시마를 꺼내고 걸러주면 깐깐한 다시마 육수가 완성됩니다. 2. 저온 추출 레시피 저온 추출 비법은 자르지 않은 다시마를 물에 담그기만 하면 육수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겨울철에는 상온에 두어도 괜찮으며 날씨가 27가 넘는 경우에는 냉장고에서 하룻밤 우려내면 완성이 됩니다. 아기에게 먹일 깐깐한 육수를 원하신다면 트라이탄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용기에 다시마를 넣고 저온 추출하면 안심하고 아기에게 제공할 수 있는 깐깐한 다시마 육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료 준비 다시마 20지에서 30지 물 1리터 자세한 내용은 고온 추출 방법과 동일합니다. 먼지를 잘 털어내고 최대한 자르지 않은 상태로 물에 넣어주세요. 만들기 과정 시간 설정 물과 함께 다시마를 넣고 약 11시간 동안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으로 추출할수록 장시간 맛 성분을 우려낼 수 있으므로 자기 전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침에 걸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꺼내기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꺼내고 면포로 걸러주면 아기도 먹기 좋은 깐깐한 다시마 육수가 완성됩니다. 저온 추출 방법으로 만든 육수는 염분 농도가 낮아 세균 번식이 쉬운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2일 이내에 소비하시고 오랜 기간 보관할 계획이라면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온과 저온 추출 방법의 장단점 안전성과 맛의 균형 고온 추출 방법의 장 고온 추출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60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함으로 다시마의 맛 성분인 글루타민산과 아스파르트산을 최대한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하면 맛 성분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므로 최적의 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온 추출 방법의 단점 반면 저온 추출 방법은 1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면 끈적끈적한 질감이 생기고 마이너스 카로틴 및 클로로필이 용출되어 육수가 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온으로 장시간 우려내는 방식은 세균 번식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12일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의 주의사항 고온 추출에서 70를 초과하게 되면 해조류 특유의 냄새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알데히드류, 클로로필, 요오드 등이 용출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육수가 탁해지고 떫은 맛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적 온도인 60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좋아하는 깐깐한 다시마 육수 만들기 비법의 이해 아기가 먹기에도 안전하고 맛있는 깐깐한 다시마 육수 어떠셨나요? 이 육수의 핵심은 정확한 온도 60와 적절한 시간으로 최고의 맛을 끌어내는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쁜 분들을 위한 저온 추출 방법은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간편하게 맛있는 국물 요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은 깐깐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매우 쉽게 만들 수 있어 여러분의 주방에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레시피가 될 것입니다. 아기와 어른 모두가 환영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다시마 육수를 만들어보세요. 이 육수는 다양한 국물 요리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 블로그 댓글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댓글을 더 빨리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